참으로 좋으신 야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오 주님의 뜻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 오시오 이 재단에 자정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해 하나님께서 일찍 일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택하시고 여도순봉계를 세우시고 오대학 육대주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순종과 행함을 보시고 이 민족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순봉계를 부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때려는 저버리고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일러 씻어주시오 성령 충만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 입술의 건강 건강으로 늘 긍정과 사랑과 배려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두 무릎의 힘을 주시고 허리를 졸라맬 수 있도록 두 팔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두순부공계 장르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부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님 늘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늘 더 활짝 여시고 7배나 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낙한 영이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